중국어 한마디 투주와 중국어 한마디 투주와 중국어 한마디 와 오늘의 중국어는요? 너 언제 가니? 잘 따라하세요 니 쓴맛을 호우치 니 쓴맛을 호우치 아 잘했어요 그럼 니 쓴맛을 호우치 뭐라 대답해야 돼 이거? 난감스러운데 이거? 그냥 마음대로 해 언제 갈건데? 아 노 지금 라면 먹으러 갈거다 계란송송 파송송 제가 라면 먹으러 같이 가자 그냥 가는거야 투주와 중국어 한마디 중국어 한마디 와 오늘의 중국어는요? 너 언제 가니? 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니 쓴맛을 호우치 니 쓴맛을 호우치 아 잘했어요 아 곰돌이 니 쓴맛을 호우치 아 나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어?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돼 발굽파야 돼 아니 니 쓴맛을 호우치 아 아니 니까 지금 집에서 라면이 끓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아 라면 먹겠어 아유 가서 밥이나 먹어 밥이나 먹어 하하하 당연히 끓고 있어 라면 먹을게 законч 네모